가족은 비이성적 공동체다 말하고 셈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임에도 가족 공동체의 대화나 규품 논리 자율 등 그 어떤 이성을 규정하는 것들보다 정서적 언어들이 우선한다 가족은 비이성적 공동체다 말하고 셈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임에도 가족은 비이성적 공동체다 가족은 비이성적 공동체다 가족은 비이성적 공동체다 말하고 셈할 줄 아는 유일한 존재임에도 가족 공동체의 대화나 규품 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